경기도가 경기도 일자리재단 쿠팡이츠 서비스와 함께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온라인 배달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안전도가 취약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성사됐습니다. 이에 따라 새 기관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과 업무 개선, 안전교육, 안정장구 지원, 인식 개선과 캠페인, 법률 상담 등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합니다. 오후석 경기도 행정의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안전문화 확산, 사고 예방,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.